한국국토정보공사 어?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아 이번에 시작하는 크로스파이어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궁금하시다고요? 음 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잠깐 바뀐 모습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까요? 작은 실력은? 어? 아 아 네 제일 먼저 설명해드릴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고스트 매치인데요 이번 클로즈 베타 2차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유저들의 반응이 기대되기도 하고 좀 떨리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럼 우선 게임 한번 부탁하고 보시죠 이번 클로즈 베타 2차에서 가장 적은 종이 넘기게 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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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.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클로즈 베타 테스트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저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좀 더 발전해 나가는 크로스파이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앞으로 오픈베타까지 유저들 많은 호응 기다리고 있겠고요. 많은 의견 주시면 꼭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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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